엄마 만나봐, 아빠 엄마? 아줌마다 제각서 간다더니 벌써 오나? 집 앞에서 만나는 바람에 뭐 하는 거냐, 너? 진우가 걱정돼서요 진우야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진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이제 아줌마가 진우 엄마다? 아닌데? 아줌마가 엄마 아니야 그래, 아직은 우리 진우 엄마 기다렸구나 그래 진우야,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네! 안 돼, 하지 마라 어머님, 진우 생각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이화영 여보세요? 진우야,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진우야, 우리 아들 잘했었어? 진우야, 우리 아들 잘했었어? 진우야, 우리 아들 잘했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어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정말 미안해 응? 엄마, 언져와지? 엄마... 너... 엄마한테 み요 자 tid 이렇게 다 아아! 아아!